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햄스터 친구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요 작고 귀여운 친구들은요 더워프 햄스터에요 이 친구들은요 이렇게 한 가족이구요 이 친구들을 한번 오늘은 살펴볼게요 안녕 여러분 나는 아이돌이 되고 싶은 햄스터에요 나 좀 보세요 아 나 화면 잘 나오고 있죠? 야 나도 좀 같이 아니야 아니야 나만 나오면 돼 나 따라오세요 요렇게 요렇게 저 귀엽죠? 아우 창피해 난 창피해 창피해 아니야 카메라는 요렇게 봐야지 자 요렇게 요렇게 나 좀 잘 찍어줘요 이렇게 스마일러에는요 귀여운 햄스터 친구들도 있대요 이 친구들은 태어난지 두 달 된 친구들인데요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난대요 이렇게 챗바퀴 돌리는 것도요 너무 귀여워요 잘 놀지요? 잘 놀지요? 잘 놀지요? 이 귀여운 햄스터를 보려면 스마일러에 놀러오세요 자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